요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요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미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요즘 참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신마비가 되어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병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신마비 환자를 뭐라 부르는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성도님이 목사님을 돕는다고 작은 소리로 야채인간 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야채인간처럼 된 환자를 고쳐달라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아멘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고 목사님도 뭐라고 기도를 마쳤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채인간이 아니라 식물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임신한 성도를 보고 성도님들이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산모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아이가 언제 나오는지 물으려고 음 언제가 만기일이야? 산딸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만기일이라고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 어머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간 친구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들 집에 있나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성도님이 새벽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출근을 했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손님은 은혜를 무지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단어 한어가 웃게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또 멋있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 저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까지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부모님, 친척, 또 친구들을 만나셨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확진자가 많다고 고향에서 오지 말라 해서 못 가신 분 또 안 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참 우울하고 슬프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데 의미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추석 같지 않은 추석 그리고 가을 같지 않은 가을을 맞이하게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너무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을, 이 추일에도 우리는 가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를 인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다녀오면 당일 저녁이나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옵니다 물론 잘 올라갔는지 음식과 반찬을 왜 안 가져갔느냐는 말로 전화를 시작하지만 요지는 이런저런 높아심으로 조심해라 또 주의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방금 다녀왔는데 있을 때 말씀하시지 왜 굳이 전화를 하시냐고 질문을 하면 말할 시간이 없었다고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듣고 싶은 많은 말들 또 하고 싶었던 많은 말이 있었지만 명절에 사람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있어 대화를 거의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쉬다가 오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대화는 많이 못합니다 늦잠을 자거나 TV를 오래 보거나 또 음식을 먹고 치우느라 속의 말들을 나누지 못해서 헤어지면 뭔가 아쉽습니다 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친구들을 만나 밥도 먹고 두세 시간 대화를 하는데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집에 가서 전화할 테니까 못다한 말은 그때 하자 이 말은 사실입니다 비록 두세 시간을 이야기해도 못다한 마음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서로에게 있는 오해의 앙금을 씻어버리는 열쇠가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화해가 빠르고 또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대화를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이 있는 것처럼 요즘 집에는 식물 부부, 식물 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특징은 각방 쓰기, 대화 단절로 서로 거의 말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집안에 같이 모여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대화는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관계도 거의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같이 있는데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화가 부족하니까 쉽게 오해가 있고 다툼도 빈번하게 발발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을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여기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화를 괜히 낸다며 서로 으르렁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대화의 부족이다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가 아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부족한 것이 가족들에게 문제가 된다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대화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싹트고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는 식어지는 신앙이 되죠 믿음의 사람과 대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중요합니다 사람과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하고 다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복과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잘하는 아브라함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대화를 풍성하게 하여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탁월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를 벗친구라라고까지 소개합니다 2사에서 41장 8절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선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런 위대한 칭찬 위대한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은 두 번째 대화를 시도하셨고 아브라함은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한 번은 명령이지만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면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 대화를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말씀을 중요하게 들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두 번째 말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심은 두 번째 말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은 전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들을 잘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지 마십시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쉬고 계십시오 떡과 먹을 것을 가져올 테니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며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속으로 사라는 뒤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천사들을 서돔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서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극의 명하여 여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 함이니라 여와께서 또 이르시되 서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짐이 크고 그 죄하기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또 이르시되 원래 괴핵은 두 번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배웅을 받던 하나님은 속의 이야기 그 비밀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왜요? 친구 같아서 그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서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데 확인하려고 한다 그 두 번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사라도 듣지 못했고 종들도 듣지 못했던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50명이면요 의인이 45명이면요 1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 속에 서돔 땅에 살고 있는 그 조카가 생각났던 것이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를 너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던 서돔 땅이었지만 조카 로스를 구출해 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정했는지 그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그의 신앙을 그의 순정을 대단하다 여깁니다 장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고 양을 대신 번제로 바치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 부르고 여호와 이래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였고 그 이후 다윗의 아들 설로몬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첫 번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우리는 어려워하고 신앙 생활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다고 하셨던 것일까? 왜 그를 시험하셨던 것일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틀린 추측이라고 두 번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자선을 번성케 하고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도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었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다 하였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대화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에서 본심을 알려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본심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을 우상처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더 주고자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띄엄띄엄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고 싶고 또 복을 주려고 그레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만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 생활할 때 대부분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의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니야?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아 신앙 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성교사로 보낸다는데 직장 관두기 하고 신학교 들어가게 한다는데 아 위험해 위험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꺼려하게 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하니까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이 어렵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소연합니다 마치 부모의 속마음 그 본심을 모르는 자녀들처럼 사춘기처럼 투덜거리는 형태가 신앙 생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셔서 아닙니다 생선의 머리와 꼬리가 더 맛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본심을 모를 때는 살을 다 자녀들이 먹었죠 짜장면을 혼자 다 먹었죠 부모의 본심을 모르면 부모는 했던 얘기 또 하고 잔소리처럼 또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두꺼워진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믿어라 했던 얘기 또 하고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에 철이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길래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보기 위해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어라, 나의 길로 와라 질에 짐작하고 말씀을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예배 드려야 돼? 예,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로다 본심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정신, 의지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는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 고통, 시험, 역경, 낙담, 절망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본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 고생 좀 하게 될걸? 너 근심하게 될걸? 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고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역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려고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두 번째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리살렘이 무너진 것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애가의 가사가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뭔데? 그러면 뭔데? 그렇게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도록 노래하게 하십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면 그 고난을 이겨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병마와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건강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혼란 가운데 낙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본심은 좋은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성경 본문을 읽는 본문이 다릅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유가 아가서에서 찾습니다 왕이 시골 여자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사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가서에서 그 시골의 새까만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왕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의심된다면 아가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가 야하다고 읽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편집하기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잘 못 들은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감사제를 드리는 맥주절에는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복된 삶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룻기서는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짜고 쳤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받은 것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뒤에서 알지? 룻기서를 읽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야,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야 자매를 메로 훈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읽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읽었던 애가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추수하고 좋은데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경애하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자 전도서를 읽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다 살아난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게 했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원수가 오히려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답답하시고 물이 엎질러진 것 같은 상황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에스더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길이 열리고 문제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통 중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오늘 예배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어려운데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세상은 시끄러운데 예배가 뭐가 우선순위가 되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뭐라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절반만 성공한 것인데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다면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한다면 실패입니다 만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들을 두 번째로 듣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면 예배가 끝납니다 그 신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고 가야지 드리고만 가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고 가야지 그냥 쭈얼거리다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많이 헷갈리는데 아브라함이 친구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모리아 산에서 내려왔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장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잠시 대화가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네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말씀 그 하나님의 본심을 들었기에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어서 돌아갈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염려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찌뿌두한 것들도 다 없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모르면 구해도 못 얻게 되고 찾아도 두드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구하면 찾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왜 우리의 강구에 전심으로 찾을 때에 확 그냥 막 그냥 두드리면 열려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100%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구하면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구하는지 다른 신에게 구하는지 중얼중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것을 두 번째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 아버지 그렇게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지 당연히 응답하지 당연히 내가 너를 복주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번째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두 번째 말씀을 알 때 인내하며 혼란 가운데 견디는 능력은 두 번째 말씀을 확신할 때입니다 출애교 13장 17절로 18절에도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빠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30년간 종살이 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있었는데 한시라도 더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까봐 빠른 길을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에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적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니까요 기생충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생충의 계획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생명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가득한 이 두 번째 말씀들 성경을 몰라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비전 만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 만나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힘들죠? 살만 나지 않죠? 코로나 걱정되죠? 예배 드려도 이게 맞나 싶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본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책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집에 몇 권씩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보다 신앙생활이 더 힘들고 약한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책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해서 성경이 다 기록해 놓았는데 덮어놓고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경을 읽게 하지 않으니까 수학, 영어 못 가르치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초등학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부모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내 자선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4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다시 말씀을 읽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에게서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을 나의 친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말씀 그 본심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해서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복받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늘비정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